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뮤직노마드에서 나왔어요. 드디어 이거 3가지가 합쳐졌습니다. 풀러랑 와인더랑 커터! 네, 이 3가지가 합쳐졌는데 이게 지금 이... 베어링이라고 하네요? 진짜 부드럽고요. 얘가 딱 껴서 돌릴 때 엄청 힘도 거의 안 들어가고 진짜 딱 물려가지고 막 흔들림도 거의 없습니다. 네, 너무 편하게 돌아가요. 소리도 안 나죠? 이거 진짜 베어링 너무 잘해놨어요, 지금. 네, 그리고 이 베이스 앰프도 베이스 이 줄감께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거의 모든 네, 줄감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진짜 꽉 물려서 너무 좋아요. 베이스도 이게 얇은 게 있잖아요. 그리고 이 끝까지 들어가면 진짜 꽉 물려서 움직이지 않아요. 정말 편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기타도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쪽에 기타 이제 줄감께 이쪽에 무리가 안 가겠죠. 진짜 너무 부드럽게 들어가요. 진짜 너무 부드러워. 와, 이거는 진짜 감탄. 감탄이다, 감탄. 진짜 전문가 포스가 나는 그런 와인더예요. 와. 자, 그리고 여기에 보면 커터가 있죠. 커터는 통기타 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르고 싶은데 자를 수가 없어요. 통기타 줄 뿐만 아니라 베이스 줄도 간단하게 잘리고요. 네, 그렇게 많이 힘을 안 주더라도 굉장히 잘 절단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렇게 트위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안전한 이게 날크롭지가 않아요.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줄을 커트할 수 있게끔 커터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풀어보면 여기 보시면 어 이쪽 베어링은 이쪽에 이제 통기타, 어쿠스틱 기타에 이 핀을 뽑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맨날 이제 벤치나 다른 걸로 하면 다 기스 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얘는 기스 안 나도록 지금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이런 식으로 딱 낀 다음에 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. 네, 되게 간단하게 뽑히죠. 두 번째도 이런 식으로 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뽑아주시면 오, 힘 진짜 안 들어요. 보통 이거 빼려고 막 진짜 동전으로 난리 치고 동전? 네, 동전으로 뺀 적이 있거든요. 저는 오, 진짜 너무 잘 빠져요. 너무 잘 빠져요. 그래서 이거 하나면요. 기타, 일렉이든 베이스든 아니면 어쿠스틱 기타든 줄 가는 데에는 그렇게 막 아, 언제 줄을 갈지 할 그럴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. 그냥 줄 가는 게 좀 행복하지 않을까?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고무재줄로 지금 닿는 부분이 다 고무재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아께 전혀 손상이 없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촉감, 텍스쳐도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얘는 지금 가격, 기분 좋은 가격 38,000원 네. 책장이 되어 있고요.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줄 감기는 줄 갈기는 최고 뮤직노마드 와인더에요.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고맙습니다. 이 시각 operating ati